야! 뭐야? 너 고추잉 얼마나 넣었어? 조금밖에 안 넣었어요 혜진이 형, 쌈 차지면 넣고 싶은 거 다 넣어서 알았어 야, 거기 가져가세요 형들 고추잉을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? 너 오늘 고추잉 다 넣으라며 알았어 알았어 고맙단 말 진짜 많이 하죠 좋아한단 말 이렇게 많이 하죠 평소에도 빛말이 아니라 진짜 고맙단 좋아서 하는 빛말이야 자, 먹읍시다 평소에 안 하는 거예요? 평소에 안 하는 거예요? 사이다, 사이다 라면 드실래요?